띄워주시고요. 너무너무 편하게,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천상여자. 천상여자고, 참 이렇게 분밀스러운, 다 세계를 가진 연기자라고 할까?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착해요. 너무 착해. 내가 동생이었고, 내가 언니 같다. 네가 언니에다. 겨누리감으로 와드는. 최고예요, 최고. 최고입니다. 시금체가 뿌리는 유세가 어떤 유세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을 낳은 유세입니다. 요즘 세대로 저는 강남 아줌마예요. 바람, 이렇게 심한 바람이 센. 그래서 자기 아들밖에 모르고, 그리고 땡강도 많이 부리고, 이렇게 좀 귀엽게 보면 귀엽게 볼 수 있는데, 궁궐 내에서 조금 이렇게 기복이 심한, 세 보이기도 하지만 또 자식 앞에서는 콧밥 죽는 그런 이제 엄마, 그런 엄마 역할이죠. 이런 망벌이 있나? 어찌 사나웠길래? 참 허적까지 끌어들이다니요. 참 제가 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독하기도 하지만, 뭐 제가 너무 무섭게는 제가 희빙 같다고, 장희빙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장흑정 앞에서는 얼음장같이 무서웠던 대비마마. 하지만.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대비마마. 덕분이에요. 인현이 들어오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인현이 들어오면, 어차피 내 쪽에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와도 아들의 부인이긴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 며느리도 내 사람 쪽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인현 쪽으로 제가 더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이리 의젓한 사내와 이리 아랫다운 여인이라니. 오로지 아들 숙정을 위해 극과 극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비마마 김성경. 차량 현장에서도 극중에서도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야말로 비타민과 같은 전제다. 권력은 그것을 주모를 줄 아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숙정 유아인의 반대편에 서서 극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민유중 이효정. 서인 세력의 핵심에 서 있는 민유중. 그걸 지금 말이나 받는 건가? 휘이 말하자면, 제가 머리라면 중총께서 몸통이신겠지요. 그래도 쳐야겠다면 치십시오. 권력의 핵심에 서서 숙정의 권력이 커진 것을 방해했던 서인의 거두, 민유중 이효정. 효종, 현종 또한 금상. 3대 수십 년을 조정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호락호락 당하진 않을 깹니다. 하여 조선의 진짜 주인은 사대부임을 뼈저리게 보여드리지요. 당장 민유중 대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유중 대립각을 크게 세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은근히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에 많이 흥미를 가져주시더라고요. 저랑 민유중 대감이 대립하는 모습이라거나 반정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가볍지 않게 그래도 심도 있게 무겁게 다뤄질 것 같아요. 숙정과 다시 한번 세력 다툼을 하게 된 민유중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된다. 극중 조선시대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옥정. 그런 만큼 첫 해부터 화려한 색감과 디자인의 한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흔히보단 한복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사극에 나왔던 한복을 저희가 보면 디자인보다는 칼라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과한 디자인에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디자인 위주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색감보다는 자수와 디자인을 좀 과하게.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극중 장옥정 김태희를 한층 더 살려줬는데.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아무래도 그 친구가 패션 디자이너로 나오기 때문에.